고압량 유산균, 먹으나 많아일 수 있고 심지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의사에게, 약은약사에게,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식품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90개 정도 올렸는데요 꽤 많이 올렸죠? 그 중 15개 정도가 유산균에 관한 영상입니다 그만큼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등에 대해서 굉장히 다룰 만한 내용이 많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일반 소비자분들이 모르는 내용이 많다는 것이죠 아직 멀었어요?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등에 대해서 알려드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함량 프로바이오틱스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일반적으로 보장균수 100억 하면 고함량이라고 할 수 있고요 1,000억, 4,000억 이런 제품들도 있죠 이런 건 초고함량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보장균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효과를 보실 확률이 높아지긴 하죠 특히 드시모네 이런 제품들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효과가 좋으니까 인기가 오래가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나 특수한 목적이 아니라면 웬만해서는 고함량 프로바이오틱스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 말씀드릴게요 고함량 프로바이오틱스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 프로바이오틱스에 지나치게 의존할 수 있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건 균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긴 하지만 사용된 균종이 뭐냐를 배제했을 때 일반적인 경우에 유산균 제품은 제품에 투입된 마리수 혹은 제품이 보장하는 마리수가 높을수록 효과가 좋은 편입니다 즉 고함량 제품일수록 효과가 좋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그런 고함량 제품을 드시면 다른 제품은 못 드시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소나타 타다가 그랜전 탈 수 있지만 아반떼는 못 탄다고 하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몸이 고함량 프로바이오틱스들에만 반응을 하는 것이죠 저희 고객분들이나 구독자분들과 상담해 보면요 한 제품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거 드셨다가 저거 드셨다가 또 다른 거 드셨다가 이렇게 계속 유산균 제품을 바꾸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물론 상당수가 효과가 좋은 제품을 본인에게 잘 맞는 제품을 단 한 번도 못 찾은 분들이긴 하지만 이미 고함량 제품으로 효과를 보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고함량 제품이 좋다고 해서 먹었더니 효과를 보신 거죠 그런데 계속 먹기엔 너무 비싸고 경제적으로 부담되니까 다른 제품을 이것저것 드셔보시는데 효과가 없는 것이고요 효과를 못 느끼니까 다시 함량 높은 제품을 드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우리 몸은 계속 그 제품에 의지하게 되고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고함량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 효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단, 평생 고함량 제품에 의지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처음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시는 분이나 특히 아이들은 고함량이 아닌 적당한 마리수의 제품을 먹어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고함량 프로바이오틱스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 두 번째, 고함량이라고 정착성이 좋은 것은 아니다 고함량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의 특징을 보면요 상당수가 기능성이 좋은 균보다는 안정성이 좋은 균 위주로 만들어집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유산균 제품 만들 때 무조건 생균으로만 만들어야 하고 게다가 유통기한 내 보장균수까지 맞춰야 하다 보니 기능성보다는 안정성이 좋은 균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기능성보다 안정성에 초점이 맞춰진 균주들은요 먹으나 만화의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균들을 제품에 넣을 때는 균을 장까지 살려 보내는 것이 목표가 아닌 균들이 소비자가 먹기 전까지 제품 속에서 살아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장까지 가더라도 장에 가서 대부분 죽거나 장에서 살아남았어도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즉 장에서의 정착성이 안 좋은 것 먹으나 만화인 것이죠 그런데 일반 소비자분들은 고함량 제품이면 무조건 정착성이 더 좋은 것으로 아시죠?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게요 정착성이 좋다고 해서 우리 장 안에서 균들이 정착해서 정착해서 번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제품으로 섭취한 유산균, 비피더스 균들은요 우리 몸 안에서 스스로 번식하거나 증식할 수 없습니다 걔네들이 우리 장 속에서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다른 유익균들의 증식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 즉 장내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이지 자체적으로 증식 혹은 번식 활동을 하면서 계속 생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일정 시간 자기 역할을 하고 변으로 배출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외부에서 만들어진 균이 남의 장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친구 집 가서 몇 시간 놀 수는 있지만 하루 이틀 놀 수는 있지만 계속 살 수는 없죠? 똑같은 것이에요 그럼 정착성이 우선하다는 말은 뭐냐 친구 집에서 좀 오래 있다 집에 가는 거죠 남들보다 오래 다른 균들보다 오래 장 속에 머물면서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의 증식을 돕다가 변으로 배출되는 것이 정착성이 좋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균은요 정착성이 높아서 장 속에서 증식합니다 이런 말은 나쁜 거짓말이 되겠고요 어쨌든 고함량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은 기능성보다는 안정성 즉 정착성보다는 유통기한 내의 생존률에 포커스가 맞춰진 경우가 많아서요 보장균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제품을 고르시면 잘못된 제품을 고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함량 프로바이오틱스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 세 번째 잘못하면 먹고 죽을 수도 있다 2년 전이죠? 우리나라에서 50대 여성분이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시고 폐혈증으로 돌아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폐혈증, 심장내막염, 폐렴, 장염 이런 것들이 프로바이오틱스의 심각한 부작용에 속하는데요 특히 장기에 출혈이 있거나 청공이 생겼거나 면역체계가 약화된 사람이 프로바이오틱스를 과다하게 섭취하면 생명을 위협할 감염 질환을 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살아있는 미생물이 장기 속 출혈된 상처 부위나 청공을 통해서 얼마든지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마다 장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안 맞는 균을 먹으면 치명적인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부작용 발생 빈도 자체가 굉장히 낮긴 하지만 당연히 일반적인 함량의 프로바이오틱스보다 고함량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했을 때가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 식약처에서도 프로바이오틱스의 위험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2년 전부터 프로바이오틱스 섭취 시 주의사항이 강화되었는데요 제품 보면 섭취 시 주의사항 나와 있죠 대부분 섭취 시 주의사항을 잘 안 보시는데 이거 잘 보셔야 합니다 요즘 판매되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보시면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 상담하십시오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섭취 방법을 지도하여 주십시오 이런 내용들이 써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굉장히 특이한 주의사항입니다 오메가3 비타민C 등 일반적인 영양제들에는 이런 이야기 안 쓰거든요 자 고함량 프로바이오틱스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고함량 프로바이오틱스를 아예 쳐다도 보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매일 드시기보다 2, 3일에 한 번씩 드시면 우리 몸이 고함량 프로바이오틱스에 의존할 일은 줄어들 것이고요 기능성이 좋은 균주가 충분히 들어간 고함량 프로바이오틱스는요 각종 질환의 치료 재료도 사용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고함량 프로바이오틱스의 심각한 부작용은요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께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건기남은 비피더스균과 유산균이 골고루 들어있으면서 사용된 균주는 6가지를 넘지 않고 보장윤수 기준 하루 20억에서 40억 마리를 제공하는 캡슐형 제품을 가장 추천드리고 있죠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